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 후 관심은 삼성증권과 회사의 경고에도 유령주식을 내답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혜입니다. 한편에서는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삼성증권 매각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금감원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파헤친 전문가님 만큼 아마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 두 달간 세 번째 원장을 맞이한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시장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사고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고 국민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재 수위와 내용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윤석현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소비자 피해를 만든 가장 최근 사례가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이번 사태를 제재와 관리감독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한 삼성증권 측의 입장은 뭡니까? 내놨습니까? 사고 직후에 삼성증권은 외부 인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요. 자문단과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서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감독당국의 제재 절차 등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인데 기관 제재나 임직원 징계,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앞으로 신사업 추진이라든지 기존 거래 관계 등에 회사 안팎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회사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령 주식을 내답한 직원들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금감원은 유령 주식 매도 주문을 한 22명 중 21명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호기심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배임이나 횡령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고발되지 않은 1명은 한 주만 매도 주문을 넣었고 매도가도 상한가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럼 결국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까? 고발당한 21명 중에서 13명은 유령 주식을 여러 번 매도했습니다. 한 사무실에 있던 4명은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매도 상한 규정 30억 원을 피하기 위해 27억 원, 28억 원 정도로 14차례나 매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은 8명 중 3명은 300주 정도만 매도했지만 시장가로 팔면서 주가 하락에 일조했고 잘못 들어온 주식이 분명한데도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겼습니다. 남은 5명은 체계된 매도 주문은 없었지만 주문량이 353만 주나 됐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과 별개로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만 형사고소하고 회사 차원 징계를 주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증권은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증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건데요. 강 기자, 최악의 상황을 맞은 삼성증권. 이번 사태로 매각설도 좀 솔솔 흘러나고 있죠? 삼성증권 매각설은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꽤 오랜 기간 정설로 통해왔었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계열사로 그룹 내의 역할이 가장 큰 곳이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때문인데요. 감독당국에서는 그동안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매각을 끊임없이 압박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생명이 매입할 때보다 크게 오르고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면서 삼성생명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한다면 그룹 지배구조상 삼성생명의 무게감이 지금보다는 가벼워지게 됩니다. 다른 금융계열사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삼성증권이 낸 대형 사고가 단초가 되어서 가장 먼저 매각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등 몸집을 더 키우고 싶어하는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현대증권과 합병한 뒤에 자산관리사업 등을 강화하려는 KB증권 등이 삼성증권의 인수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삼성증권 자체의 문제로 봤지만 사실 유령주식이 유통되는데도 이를 사전에 거래소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었던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소 모르게 유령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증권거래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면서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를 막아야 되는 거래소의 해명치고는 궁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적인 거래의 징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감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에 대한 것들을 전혀 준비,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의 명백함 또 하나의 책임이고 이번 사고로 주식시장에 대한 대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뭐고 어떤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9일부터 다른 증권사 시스템에 삼성증권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전산 시스템과 입력을 잘못했을 때 예방과 검증 절차, 그리고 매매 주문 과정의 내부 통제 시스템, 또 공매도 주문 수탁의 적정성 등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관계기관과 예탁결제원, 거래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선 방안이 정해지면 금융위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나서기에 앞서서 증권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이번 사고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할 사고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